안녕! 헤이 찐이의 지니에요. 오늘은 빠밤! 미니돌 캡슐 코디샵을 가지고 놀아볼거에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강아! 상자 안에는 먼저 스티커, 드레스, 계산대와 진열대, 코디 열쇠, 옷걸이와 거울, 악세사리, 8개의 캡슐, 진아리 피규어 마지막으로 짜잔! 코디 캡슐폭기 본체가 들어있습니다. 음? 음? 아, 고민이다. 도대체 내일 학교 갈 때 무엇을 입고 가야 되지? 갖고 있는 옷이라고는 이것밖에 없는데. 아휴, 어떡하지? 진아리! 옛날에는 아나나! 이것 봐라! 어, 슈엘이잖아? 뭐야? 슈엘! 너 정말 예쁘다! 그거 어디서 놨어? 내일 계약하는 날이잖아. 그래서 예쁜 옷을 마련했어. 어때? 너무 예쁘지 않나? 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안 그래도 내일 무엇을 입고 가야 될지 고민 중이었는데. 슈엘! 나랑 같이 옷 사러 가지 않을래? 그래, 내가 골라줄게. 같이 가보자! 친구들, 안녕! 여기는 진이의 스타리시한 옷가게예요. 우리 친구들, 요즘 계약해서 계약 패션이 궁금하다고요? 걱정된다고요? 걱정하지 말아요. 진이의 옷가게가 있잖아요. 오, 손님이 오셨네요. 진아리! 여기가 내가 말했던 아주 예쁜 옷들이 가득한 곳이야. 한번 들어가볼까? 우와, 정말 예쁜 옷들 많다. 한번 구경해야지. 예쁜 옷과 구두, 그리고 모자. 가방도 있네? 우와, 이쪽 봐. 정말 예쁜 드레스들이 가득해. 그럼 반대편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볼까? 어, 이곳에는 코디가 되어 있는 옷들이 굉장히 많네. 우와, 너무 다 예뻐서 고를 수가 없다. 어, 그런데 이 캡슐 안에 있는 옷들은 도대체 뭐예요? 이 캡슐 안에 들어있는 옷들은 아주 특별한 옷들이에요. 우리 진아리 양이 원한다며? 짠! 이 코디 열쇠를 이용해서 아주 특별한 옷들을 보여줄게요. 우와,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곳에서 옷을 자주자주 살게요. 좋아요, 그럼 한번 뽑아볼까요? 오우, 먼저 첫 번째 코디를 열어볼까요? 우와, 진아리 양의 아주 분홍색 머리와 잘 어울리는 핑크 드레스군요. 어때요? 아, 너무 예쁘지만 제가 입고 있는 옷도 핑크색이라서요. 좋아요, 그럼 다른 걸 뽑아볼까요? 두 번째! 이번에는 산달기를 따라가는 컨셉의 드레스예요. 이건 어때요? 아, 이것도 너무나 예쁘지만 제가 내일 학교에 가서 입을 옷이라서요. 좋아요, 아직 옷들은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자, 다시 뽑아볼까요? 짜잔! 우와, 이 드레스 정말 예뻐요. 쉴! 이거 어때? 어? 옷과 어울리는 팔찌도 있고 너무 예쁜 것 같아. 한번 입어봐. 오우, 나의 생각에도 진아리 양의 하얀 피부와 너무나 잘 어울릴 것 같군요. 한번 입어볼래요? 그럼 입어볼게요. 쉴! 나 다 입었어! 거울 봐볼까? 우와! 예쁘다! 나는 마음에 드는데 너가 보기에는 어때? 어? 너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이걸로 하는 건 어때? 그래요. 분홍색 머리와 함께 분홍색 리본이 아주 잘 어울리는군요. 감사합니다.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팔찌를 하고 자, 진아리 양은 우리 가게에 처음 왔으니까 더 자주 오라는 의미로 예쁜 머리띠를 서비스로 드릴게요. 짠! 감사합니다. 별맛을 밀려. 그럼 친구들과 함께 새 학기 잘 보내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은 미니돌 캡슐 코디샵을 가지고 놀아봤는데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럼 진이는 다음에 더 재밌는 장난감과 함께 돌아올게요. 안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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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계약했나요? 새 학기도 우리 친구들 힘차게 파이팅하세요. 진이도 힘차게 파이팅 할게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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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